대박! 이게 바로 드루 드라그누프? 경박사 1대1이다 2대1 개추행이 좋다 와, 점수standing 27초밖에 안 올라? 괜찮아, 이번 편 잘하면 되지 뭐 내 점수가 안 떨어졌다는 게 중요하지 플래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, 너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비상후출? 어 비상후출 챙기고 싶은데 경쟁전에 비상후출 파밍 되는 거 파밍하기 어려운 거 같아 좀 파밍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요즘에 비상후출 거의 못 봤거든 거의 올림 탈 수가 있네 어디가 높지? 높은 아파트 다 사라졌나 봐 여기가 최선인데 아 어떡해 아 쟨 제발 제발요 좀 별론데? 근데 원래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건물 있지 않았나? 이게 제일 높은 건가? 어 저 옥상에 있다 내려온다 나이스 어디가야 되지? 아 내 자리 원래 있을걸 아 저 우리 집에 있을 거 괜히 왔어 아 늑 앗써 내가 먹었지롱 앗써 앗써 이킬 제가 지금 하는 거 운영이라고 하기도 좀 사실 부끄럽긴 한데 저처럼 하면은 샷발이 아닌 운발로 치킨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어떻게 어떻게 계속 타팀 가는 거 보면은 잘하는 걸지도 저기 하나 여기 둘 셋 넷 여기 싸움 끝났는데 하나 둘 셋 연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이렇게 했는데 아 저 드림클 20개 가져왔네 1대1이야 응 너도 차이즈 없어 쟤 둘 다 닦이네 우리 지금 공평이 아주 다시 이 1대1 상황까지 오게 되다니 아까는 이 저 판은 조졌지만 이번 판은 1킬을 해서 다이아 4를 가겠어 응 안싸워줌 니가 더 빨리 와야될지도 점서클이네 점서클이네 한 칸 앞에 가고 싶은데 술 타놓을 것 같아 어때 나도 있다 나도 하나 더 있다 나도 하나 더 있다 오 이게 오네 아 이게 맞네 변수인데 변수인데 박수 타나면 아낄거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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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니까 일루 upp 보 여기 네 칸비 오오 어 뭐야 연막 왜 뒤에 펴져 아 연막 왜 뒤에 까져 이거 뭐야 이거 나이스 안 쫄아서 져서 이번에는 잘 쫄아봤는데 어때요 자 10점 올랐으니까 2점 한 판 더 봐 베릴 어 그 엠포 에이스 거의 다 쓰는데 총 그치 에이스가 제일 싫고 그 다음 에이케이 그 다음이 어그 그 다음이 베릴 그 다음이 사이가 그 다음 dbs 이런 순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 차 사람 다 쳤지요 으 으 으 그냥 평소에 내가 갈때까지 박혀 있었어야지 헉 상축기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쪽은 왜 깨끗하지 너 어디 맞은 거야 그쪽으로 뛰는건 으 으 으 으 네상에 없었는데 차타로 가는 건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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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화가 안풀리는데 바퀴 하나 더 까고 싶다 저거 내가 타도 되려나? 반차를 챙겨 아 아까운데? 누가 쏜거야 이거는? 길리 아까 너 개지? 어? 너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내가 자박이 까네 아니야 넌 못 들어와 이 자식아 내가 너만 지킬거거든 헤이리 와 독수다 에탑이라고? 하지말까? 잘가랑 이건 이 맛에 대그하는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헤드가 맞아주냐 헤드샷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차를 이렇게 되면 바퀴를 깔려나? 헉 아싸 내가 먹었지롱 내가 잡아줬어 진정해 진정해 내가 잡아줬어 같이 살자 우리집 박엄 너가 나말고 쬐끼 잡아줘야되는거야 서클 너만 걸리네 서클 너만 걸리네 아쉬운데 역쓸만한거 나간다 안녕 안녕 아 이거 썩 가리가 왜이래 왜 하나 둘 진정 안 돼 안 돼 넣어둬 진정해 이 자리 어때? 잘가랑 위로 오는게 맞았어 이생인데 여러분 찾았다 저 자리 좀 괜찮은데 먹었다 부러운데 아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나 아무것도 안했어 할려줘 내 총할려줬네 으악 대에박 하하하하 이게 바로 드루.. 드라군우프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맞아? 근데 이게 한방에 있다? 헐 이게 바로 걸프? 백미터 안에는 무조건 한방이에요 그래서 SI처럼 쓰다가 멀리 있는 것만 DMR처럼 쓸 수 있어서 좀 좋아 그니까 나는 요즘에 이거 있으면 좀 이거 쓰는 편이야 스르륵 보다 됐다 베리 저에게는 잠시 뱉기 샀다 샀다 샀다